4월 미 연준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 따라 화요일 미 증시는 하락했습니다. 4월 미 연준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둔앙 전망 속에 경제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이 같은 발언 이후 S&P 500 지수는 0.1% 하락했습니다. 기업 실정 뉴스입니다. 미디어 네트워크 기업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가 4분기 실망스러운 성과를 발표했는데요. 전년 대비 매출이 51.1% 상승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가는 2.81% 하락했습니다. JP모건 역시 미국의 거대 은행 기업 앞에 놓여진 난관을 강조한 이후 주가가 하락했죠. JP모건은 위축되는 예금과 대출 성장이 은행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에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했고 JP모건 주식은 0.78% 하락했습니다. 한편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UBS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S&P 500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하락을 보인 업체 중 하나가 됐습니다. UBS가 오일 및 가스 산업의 성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광업 분야의 긍정적인 전망에 그늘을 들이우자 캐터필러의 주가는 2.44% 빠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독점 금지에 대한 우려로 인수를 저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AT&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항소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번 결정으로 AT&T는 보다 적극적으로 타임워너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주식은 0.29% 상승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